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똥싸지마 어 여기다 내 좀만 다 다 보여 수작 뻔해 아니 아니 아니지 그게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야 야 여기 누가 봐도 아니였던거 같아 길 여기네 하하하하하하 아 여기네 어디간거야 아 나 역전 쓱 딱 봐도 여기 문으로 가야되면 전 아직 50대에요 50대 60대 80대 파밍하는 곳이다 아 여기 파밍하는데다 그치 아 맞다맞다 아 여기도 파밍소였지 맞어 아 맞어 막 슈퍼점프 받는데 있었는데 여기 근데 여기 파밍 안해도 돼 응 우리 아이템 많아 나 아직 다랑문 6개있고 진짜 좋은 점프랑 버프있어 그 타워 찾아보자 타워에서 타워로 이동하는 걸로 기억하거든 아 그랬어 옥상에서 옥상 올라가보자 옥상에 슈퍼점프 받는데 있었어 아 그런가? 오케이 오케이 뭐야 여긴가?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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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자꾸 똥 던지는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억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똥싸지마 어 여기다 어? 야야야 어? 아 진짜? 찾았다 태기한테 가자 한 번에 들어왔는데 한 번에 찾았네 오 여기다 여기여기여기다 따 냄새포인트 따 아 냄새포인트 오케이 따 따 따 따 따 어? 헛 쉽구만 맞아 여기 점프맵이었어 따 따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상황 아니야 여기 나 진짜 노사람이지 여기 떨어지면 진짜 마크 접자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어디로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길 어디야 여기 딱 봐도 어? 여기 맞나? 난 근데 여기 처음보는데 여기 아니지 않아? 딱 봐도 길 잃은거 같잖아? 여기 아닌거 같지 않아? 그래 여기 아닌거 같애 딴 덴가봐 왠지 여기다 이 사다리다 에잉 이게 냄새포인트인데 저쪽 어디였는데? 딱 봐도 이 사다리다 이게 나름 이게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길찾기가 좀 어려워요 아 여기 왜 다시왔네 이쪽이 이쪽 이쪽 맞는거 같은데 시계탐? 여기여기 있는거 보니까 있는거 맞는데? 어마 여긴데? 오케이 시계탐 꼭대기 빅민이랑 나랑 갔던데가 맞는거 같은데? 그치? 거기 맞는거같지? 아 재채기 나온다 아 죄송해요 아 아까 그 화장실로 가면 돼? 아 재채기가 나보다 어? 아까 화장실이래 나한테 똥 쌌던데? 거기 맞지않나? 맞는거 같은데? 올라가보지 뭐 어 오케이 맞다 여기 황금도 그대로 있는데? 뭐야 이거 형 여기 아니여 여기 아니여 여기 아니여 여기 아니여 아 그래? 아 여기다 맞지 맞지? 여기 있다 아 그래 맞잖아 아 맞네 맞네 아까 괜히 태경이 따라갔네 아 태경아 아 안돼 이리와 이리와 여기 여기 아 여기 냄새 포인트 여기가 토큰도 있네 아 토큰도 있네 오케이 요기서 맞어 유리 점프맨 맞죠? 태경아 흐흐흐흫 흐흐흫 클라스 보여드릴게요 한번에 깨죠 여러분 요런데서 뭐 죽을 필요있나요? 아 그니까 이거 뭐야 텔레포트2 올림프스타워 오 올림프스타워로 왔어 아 맞어 맞어 여기 극한 야 여기 극한있다 모서리 모서리 어 내가 데비되있다 어 아 난 이상한 모서리 난 왜 그 다음에 부스터 나이스 한방에 클리어 여러분 피니쉬 깼다 와 오케이 피니쉬 깼다 짱쉽네 오케 피니쉬 깼다 짱쉽네 짱쉽네 와 80대있어 여기 8레벨 야 여기 마이크 같은거 같은데 여기 어 여기도 아아 여기다 어려운데 여기였다 아아 아 아 아 거기 잘가야돼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돼 오케이 아 나 마지막 극한 오케 나이스 나이스 이게 울타리가 반칸정도 높아요 그래서 돌이랑 울타리가 있으면 돌에서 울타리 한 번에 못돼요 그 칸 나이스 한방에 후우 오케 이거지 이거지 이게 돌아쓰지 아유 고생이 많아 제발 제발 이동지마 나한테 나이스 아우 야 야 클라스 클라스 어허 오케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오케 아 괜찮나요 여기는 아이고 거기서 뭣들 하시나 언제 오시나 오늘 안에 오시나 어 나이스 오케 나이스 오케 나이스 홈빰 빼암 뭐야 여기 토큰 야 깼다 깼다 아 나 아 나 초보들 너가 깼소? 당연하지 한 발 깨지 이정도는 어 유케 사다리 우에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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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흫 너네 뭐 어디있어? 오케 여기 때려지면돼 가만있어 태국아 한방에 끝나 야 여기다 한방에 있겠다 어렵지 어렵지 거기 아니 태국아 꺼내줘 어우 거기있어 야 바깥쪽으로 해서 떼야되는데 여기 됐다 어렵네 하하하 태국아 아 됐는데 됐는데 너 왜 여기서 뭐하니 하하하 야 야 야 야 야 뭐야 너네 뭐해 다락무소 여기 다락무소 솔직히 안돼 아 바보들이네 오케 아 여기가 좀 어려워요 바깥쪽으로 오케 나이스겠죠 오케 오케 천재야 역시 아이고 초보들이네 야 나 여기까지 왔어 다 깨간다 다 깨간다 오케 우리 다왔다 가속도 해야돼 이렇게 한 칸 한 칸 뿅 뭐지 이거? 아 이거 신속박구 아 맞다 다 떨어졌다 이게 신속박구 다시 돌아가는거죠 어디로 가는거였지 이거 내가 길을 알아 이걸 바꾸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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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이스겠죠 한방에 클라스가 그냥 남다르네 웰컴 투 도얼 스테이지 여기가 아마 몬스터 주식회사인가 뭐 거기를 패러디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왕 왜 안되지 야 너 어딨어 사다리 안되지 사다리 안되지 사다리 안되지 사다리 사다리지 아 됐다 나이스 그래 거기 바깥쪽 바라보고 해야돼 아 나 이제 왜 안되지 아 왜 여기 아 왜 안되지 이야하 오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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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죠 한방에 나이스 됐다 아 여기서 어떻게 된지 포인트 오케 오케 나이스 흐흫 허잇 쩍 자라져 자라져 으흠 아 괜찮아요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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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헛 얘들아 어딨니 유리 유리 아 유리 유리 그 유리 마지막에 점프 떼야돼 신속받고 뒤로 돌아가면서 오케 다 알지 우리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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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쫄보였다 흐흫 여기서 아아 저 울타리 위에 딱 서야되요 어 오케 너무 쫄보였다 아 나이스 이거지 이케 이케 나라왔고 공격 포인트 오케 오케 나이스 점프 야 마인카트다 마인카트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하지 이게 아마 이렇게 올라갔나 이렇게 가야되요 어 아 아 이게 뭐야 오이피 아 페스티 이노 롤롤롤롤롤 오케 르르르 어 이거 누르면은 어 뭐야 뭐야 뭐지 이거 뭐지 야 뭐 눌렀더니 일로 와줬는데 어디 TP 됐어 어 원래 이랬나 아 아 아 근데 이거 난 냠조 포인트 안했는데 우리에게 와 그럼 우리에게 와 형 괜찮아 우리가 다 깨놨어 뭔 소리야 난 한참 다 깼는데 아 냅초포인트 한다면 까먹었다 우리 형 바로 뒤였어 어디 어디 진짜? 아 장난 아니야? 여기를 못 깨고 있어? 난 이제 왔는데 여기? 진짜 노답이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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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순서대로 가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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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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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오케이 가다 대격 갔다 헛 일로와 여기서 냠초포인트 하자 따세이 오케이 아 이거 누르는게 맞구나 아 여긴가? 뭐야 체크포인트 아 여기 체크포인트 맞네 여기 어차피 여기다 이거 버튼? 버튼 눌러야돼 어 진짜네 맞지? 여기서 잘해야되는데 여기서 그냥 냄새포인트 여기서 그냥 냄새하자 그리고 여기가 머리 부딪히니까 따세이 머리가 짜는 나만 통과할수 뭔소리야 견디빵 여기가 진짜 세이브네 여기구만 헛 안녕 안녕 뭔가 동지가 있었던것 같은데 안녕 킬자 킬 그냥 딱 달리면 되잖아 안되네 아니 바보들 거기서 깐트롤이지 이거 이렇게 깐트롤 아 나 아 나 60살 됐어 이거 대각으로 하는거야 오 대박 나이스 어 오 됐다 점프 뭐야 저게 냄새포인트인가 여기 거기야 나이스 어 나이스 냄새포인트 그 다음에 요렇게 천둥평개 헛 헛다 오예 헛다 스탑 오예 허아 뿜바 고수 그치 그치 이거 설마 이거 설마 먼저 가볼래 가위바위바일까 슥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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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고마워 다랑문 잘쓸께 헛 아 야아 헛 어리석군 어리석구먼 헛 한 대 한 대 헛 헛 헛 헛 점프 헛 헛 헛 아 뭐라 그러는거야 쟤는 자꾸 저기서 아 집중해서 그래 집중해서 호흡빠스테이 헛 헛 헛 헛 야 어 잘있어 아악 하하하하 야 뭐냐 아 밀려났어 안와 헛 헛 헛 헛 헛 어떻게 여기서 떨어지지 아 빅민 할아버지지 90살 되겠다 90살 와 아 아 그래도 여기서 90살이면 괜찮지 그래 많이 많이 성장해 아악 야 이거 왜 이렇게 안되지 여기? 이 사다리? 이 사다리 좀 이상하네 다르게 만들어줬나 고수만 할 수 있는 사다리인가 여기 기름 칠해놨네 누가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야 다람음 고맙다 오케 오케 다람음 없어도 늦겠죠 오케 나이스 붙었어 나이스 붙었어 나이스 다 붙었어 아 여기서 잠뜰이랑 막 장난했던거 같은데 사기치고 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 쯧쯧 야 여기 어려워 여기 완전 극한이야 내 칸 헛 한 번을 성공 오 진짜? 당연하지 아 이제 뭐하는거야 아 그때도 너랑 태경이가 먼저 성공했었어 맞아맞아 나 강한 구간이 있지 다 어 맞아 나 거기만 가면 바로 깨는데 어? 형 여기 다음이 그거다 뭐? 카트 아 진짜? 어 카트 날라아악 아이클났다 파이브 와아 안디 금방 갑니다 태경아 가자 오케이 오케이 역시 사다리가 제일 어려워 다랑문 괜히 어? 다랑문? 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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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요 아 태경이 죽었네 뭐하냐 형 형 형 내가 다랑문 설치해놨어 어? 야 닫지마 알았어 다 보여 아네 아네 수작 뻔해 아니 아니 아니지 그게 있어 아아아악 야 야 나이스 뻔해 뻔해 어? 아 나 믿은 내 잘못 열어놓을게 열어놓을게 야 안돼 안돼 아 안돼 나 죽었어 아하하하 아 야 멍청이네 죽었다 너는 어? 죽었다 죽었다 어? 포이트 해놨거든요 어? 흐흐흐흐흐흐흫 안돼 안돼 아 안돼 여기서 죽으면 안되지 아하하하 짜옥기네 길었어 난 카트를 한번 도전해보겠어 어? 아 나 카트를 바로 깨지 아아 점프 그래서 이쪽으로 아 이거 왜 안붙니 이거? 이상한 애네 이 친구 왜왜왜왜왜 이거 어? 정신차려 이거 어떻게 했더라? 70대 되겠다 이거 어떻게 했더라? 카트카트 빨리 갈게요 사다리점프 나 아직도 사다리 못하고 있었어? 한번 흐름을 잃으면 내 컨트롤이 이상해진다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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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있어 흐름이 다랑문 하나 더 써줘 다랑문 필요 없거든요 진짜 이거 접어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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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놓고 카트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나 태기형은 어떻게 하지 우리? 코앞에서 내 코앞에서 내 다시 리프레쉬 아무 일도 없었다 사다리도 못가고 죽었네 다시 다시 제대로 갈게요 오 됐어 됐어 느낌 찾았어 느낌 찾았어 느낌 찾았죠? 그렇지 그렇지 아 똥싸 빨리와 태경아 빨리와봐 태경아 빨리와 기다려주자 기다려주자 아니야 다시 해봐 깨야지 자존심이 있지 태경아 사다리한테 질거야 오케이 간다 우리가 깬거 못깰거야? 그래 너구리가 깼는데 이거 못깰거야? 끝에 붙어 천천히 천천히 끝에 끝에서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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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가자 버리자 고마워요 센뜩 비밀 조영 가봅 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